하와이! 휴! 자! 오늘은 바디몬! 펑캠! VS 치키! 자 오늘의 보도는 VS 치키인데 왜 이상한 돌덩이가 저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러 가보죠 오 야 이 컷실도 따로 있네 아 전화 바꿨습니다 파란 꼬맹이를 납치해달라고요? 왜죠?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 어떤 랩 배틀! 아오! 남자친이 하우스에서 일어난 지 3시간 뒤 야 이 왠 이상한 돌덩이가 저를 납치하러 왔네요 오 오 야 너 그 푸나펑이 남친 맞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돌덩이? 그래 여기 어디야? 야 너너너라 랩 배틀할래? 너 랩 겁나 쩌다고 들었거든? 에? 갑자기? 일단 한 번 해보자고 떳떳 떳떳떳떳 웬 달처럼 생긴 돌덩이가 저를 암살하려고 제 뚝배기 깬 다음에 남치해왔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저번에 장인어른이 저를 암살하려고 피코를 보냈었잖아요 이번엔 새로운 암살자로서 고용한 것 같습니다 아..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 좋아합니다 본인의 랩실력을 탓하셔야지 예? 오호클라 1박스로 갑니다 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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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근데 이거 화면 흔들리는거 너무 어지럽다 오 멀미날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혼란스럽게 해서 랩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인건가? 오 뭐야 이번엔 관객들까지 흘러왔네요 어 나쁘지 않구먼 너 슈퍼마리오 64 해본적 있니? 슈퍼마리오 64면 되게 옛날 게임이거든요 여기 나랑 저 그림 좀 그리러 갈래?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개망신 시켜주마 꼬맹이 한번 붙어보자고 오 오 템포 올라갔네요 왜 첫번째 곡은 너무 쉬웠어 이제 좀 할만하네요 야 근데 이 암살 자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어림도 없어 안 통한다고 오히려 너가 망친 당하는건 바로 너다 에잇에잇에잇 야! 두번째 곡도 오! 어? 아이 잘들어라 이 짜식아 잔뜩 긴장하는게 좋을거야 난 내일을 여기서 끝내야겠어 암살자로서의 예 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치키 뚜치 따지 뚜치 따지 뚜치 따지 뚜치 따지 뚜치 따지 우와 이거 좀 빠르다? 총까지 들어서요 거의 인포같은 느낌인데? 어어 하지만 랩 세계관 최강자 무빙도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총알도 피하는 피하기 스킬 가볍게 오 놀라지만 맞지는 않아 한데도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싸다 따 따 따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암살 지를 해도 되는겁니까 이거? 아 야 이거ico 노트까지 흔들리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오오 마지막에 또 auger 패이oto 제한 이야 문제는 여러분들 뒤에 두 곡이 더 남아있어 아 이것도 충분히 좀 어려운데 맞곡은 너무 빡세지 않을까요 이거 어? 화가 난 나아악 음 휴 이제 좀 진영이 되는구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어어 야 경찰 됐다 도망쳐 도망쳐버렸는데요 이 자식? 아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어디 뭐 지하실로 숨었나? 아야 너 바짝 쫄았구나 나가 나가라고 욕들이 마구마구 얘 뱉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라고 응 안나가? 너에게 악마의 힘의 맛을 한 번 제대로 보여줘야 됐구나 오? 야 이거 가리는 건 좀 아니지? 이? 어어? 광고 광고가 대까지? 아 야 이건 아니지 와 방해 스킬까지? 엄청난데요 이거? 이거 감으로 약간 때려맞히는 느낌도 있어야겠네 판정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야가리지마 69 아우 랩 너무 잘해 역시 믿고 듣는 남친의 랩입니다 그러고보니까 손이랑 요런거 사라졌네 저게 진짜 모습인가 보네요 치킨 진짜 발모양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아까 그 총 어디갔어 어 추하다 추해 어 랩실력으로 못 이길거 같으니까 이렇게 방해공작으로다가 이기려고 하다니 말이야 하지마 요정도 방해공작 괜찮습니다 그냥 가벼운 핸디캡정도 흐흥 어때 놀랐지 오 빡새네 와 야 손가락이 터짐이 falls 야 이거 판정 안좋았으면 지금 각성 상태인가요? 첫번째도 가볍게 깨버렸는데 뭐야 아직 한턴 더 남았어? 아.. 질기구만 굉장히 질겨 그냥 너의 패배를 인정하란 말이야 이번엔 방해공작 2배가 됐다? 어디까지 추해질 생각이야 너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방해하고 참신하네요 진짜 프나팡 모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쩔어지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계속 계속해서 높아진단 말이야 패턴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가지고 진리틈이 없어 게임이 G킬 각성 두둥 이게 진짜 모습이군요 너도 뭐 레몬 때문에 힘을 받았냐? 생긴게 비슷하네 치키 자체가 약간 악마인 것 같네요 아니 이거 두개 싹 다 가린건 아니지 아 적당히 해 자 악마로 각성한 루시퍼 치키 루시퍼 치키 한번 실력 봅시다 근데 전파.. 전 노래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차라리 이번에는 방해공작이 좀 짜증나는거지 폭라인돌 자체는 이것도 플래그 세우는 것 같은데 하하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 느낌이 쎄요 아 좀 가리지마봐 아 짜증나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승리하는 건 접니다 빨라빠라빠라빠라빠라 야야 진짜 다 가리는건 좀 선 넘었지 이거는 아무도 안 보일 수 있는데 뭘 눈으로 나는거야 이거 약간 감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방해세끼야 돼가지고 비켜비켜라 비켜라 비켜나와라 이제 좀 굳이굳이하게 하지 말고 이제 떠나라 랩판을 떠나라 너는 이 랩판에 있을 자격이 없어 방해스킬리 다 써놓고도 지면은 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처단해버렸습니다